언니 용없어 내가 볼 때 2번 괜찮습니다 어 나의 편이 맞아? 니 동생 아니겠니? 아 묵직해 묵직해 주희 흔들거린다 아 아 아 그 아닌가 아 아 이거 한번 쏙 이리로 가겠네 응 젠장 오 간다 어 마리아 뭐 보는거 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봤지 봤지 봤라 바로 좀 채워 놓고 잠깐 있어봐 헐로 야야야 이거 너무 저도 안 사는데 이거 안녕하세요 와 이거 두슥두슥한다 망했네 우와 어디